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뭐 빨리 걸으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빨리 걷다 보면 빨리 목적지에 가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요. 또 느리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걸어야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천천히 느긋하게. 지금은 남들보다 뒤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5월의 마지막 주,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의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 5월을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 5월이 되면은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5월이 바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어렸을 때는 어린이 날에는 놀이공원에 주로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은 차에 가족들이 먹을 걸 하나 싫고 가자 이래서 그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노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어렸을 때의 그런 추억 하나쯤은 굉장히 살면서 가끔 들춰보게 되는 힘을 얻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건 더 의미가 깊은데요.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메시지로 많이 주고받고 문자로 주로 많이 소통을 하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마음은 있으나 대화하기 쑥스러웠던 그런 표현들이 또 문자 안에서 용기내어 문자로는 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친해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하루가 남았잖아요. 그동안 좀 쑥스러워서 표현 못했던 사랑의 표현들을 문자로라도 표현해 본다면 아마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 꺼내보게 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또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이지만 또 운동이 은근히 이게 중독이잖아요. 너무 과격한 운동,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 신장까지 나빠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수가 아닌 일반인의 운동은 우승이 목적이 아니죠.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심폐 기능이나 면역력 증진, 근육 유지를 위해서 또는 질병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하지만 운동량이나 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게 또 운동인데요. 올해 54세 최경주 선수가 지난 19일에 한국 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20대, 30대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힘이 장사인 그는 강한 체력이 장점인데 중년인 그는 근육 강화를 위해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코어 근육과 하체 강화를 위해서 기구 운동을 하지만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기구의 무게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몸에 부담이 느끼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생 운동을 해온 이 세계적인 선수들도 굉장히 운동을 하는 데는 조심조심이라는 말을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한꺼번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니까 차차 늘려가는 거, 본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훈련이 덜 된 사람이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녹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받는 부하에 비해서 에너지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괴사가 생기고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이죠. 신장이 이를 걸러내지 못해서 급성으로 세뇨관, 괴사나 심부전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근육 손상을 초래해서 소변 색깔이 적색이 되거나 갈색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좀 온도가 올라가거나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힘든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해서 심장이나 뇌혈관 이상으로 응급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심장병 등의 혈관병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또 흡연비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혈압 조절에 운동이 좋지만 미리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90이 넘는 장수하시는 어른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 몸을 많이 움직이시죠. 부지런한 성격이고요. 걷기, 또 신체 활동을 하지만 평생 무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WHO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이면 충분하다는 건데요. 올림픽이나 금메달이 걸린 것도 아닌데 몸을 혹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건강한 적당한 운동 건강을 위해서 여유있게 즐기는 운동 필요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조용해야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셔야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 습관들은 또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TV를 켜놓고 자시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TV를 켜놓고 자면 살찐다. 밤에 TV나 큰 조명을 켜놓은 채 잠들면 5년간 체중이 5kg 증가할 확률이 17% 더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숙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살이 찌기 쉬워지는 체질로 되는데 늦은 밤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는 습관이 있다면 잠을 덜 자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웃음을 자아내는 이 개그맨의 모습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TV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몰아보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또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밤에 TV나 야간 조명을 켜둔 채 잠이 들면 허리들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미국 건강포털 더 헬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작은 야간 조명을 켜고 자는 여성은 체중을 유지한 반면 큰 야간 조명이나 TV를 켠 채 잠든 여성은 5년 동안 살이 약 11파운드 5kg이 더 찔 확률이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35세에서 74세 여성 4만 3,722명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TV의 인공 조명이 여성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해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억누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나이 인종 또 사회적 지위, 섭취 칼로리, 신체활동, 집에 연로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체중 증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수면 부족인 이 자체가 비만과 체중 증가에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수면 중에 인공 조명 노출과 또 체중 사이의 연관성 이것은 그동안 많이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팀은 비만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고칼로리 식단과 또 앉아서 생활하는 그 행동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야간 조명이나 또 TV를 켜 채 잠드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체중이 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푹 잤다고 마음은 느끼지만 실제로 TV를 켜고 자거나 조명을 켜고 자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보다 몸은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TV를 켜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TV를 끄고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해놓고 자는 습관 계속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뭐 돈 드는 습관이 아니니까 또 좋다는 거는 실천해 봐야죠. 요즘에 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그 평균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한 달로 기간을 늘리면 21g 칫솔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렇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을 거쳐서 신체의 기관으로 흡수돼서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요. 동물 실험에서 세포독성을 일으키거나 암 전의와 혈관 노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좀 흡수를 줄여볼까 하는 노력은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수병 사용을 좀 줄인다든가 생수병을 여닫을 때 우리가 한 모금 마시고 또 뚜껑을 닫고 또 쭈 밑에가 한 모금 마시고 뚜껑을 닫고 하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여닫는 이 동작에 굉장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텀블러에 물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들 랩핑해서 또 다시 뜨거운데 데워 먹거나 하는 이런 습관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용기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회용 용기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서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를 좀 적극적으로 줄여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자연 환경을 위해서 물론 자연 환경을 위하는 게 또 우리 건강을 위하는 거겠죠. 한 달이면 이 칫솔 한 개 분량을 통째로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고 또 영양제 챙겨 먹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또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의 건강의 열쇠가 어쩌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동차에 있는 여러 버튼의 기능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라는 기사인데요.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완벽하게 이 작동법을 파악하고 있을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버튼 길게 누르는 방법 브레이크를 안 밟고 시동을 걸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키를 돌리거나 아니면 시동 버튼을 눌러야 하죠. 하지만 비상시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시동은 가능합니다. 시동 버튼을 눌러서 ACC로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 내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동승자가 차에 시동을 걸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려서 한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보면서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손이 닿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종료하는 방법이요.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중앙 디스플레이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데요. 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현대와 기아 차종에 중앙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경우 전원과 볼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상황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 시계와 기본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원래대로 켜지고요. 크게 쓸 일은 없는 기능이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변 밝기를 최대한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탑재한 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토그를 통해서 설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 칸씩 움직이면 단위값이 바뀌지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 속도가 배로 올라가거나 배로 내려가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붙어있는 이 패들시프트는 변속기 단수를 수동으로 바꾸는 용도인데요. 특히 왼쪽에 붙은 패드를 당기고 있으면 화생전동이 최대로 걸리면서 차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창문 닫기인데요. 차 시동을 끄고 문까지 잠그고 이동하다가 문득 돌아봤을 때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죠. 이를 닫기 위해서 다시 차를 열고 또 탑승해서 시동을 걸고 창문을 올리고 이렇게 절자가 복잡한데요. 하지만 스마트키와 전 좌석 세이프티 윈도우 기능을 적용한 차라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 잠금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썬루프도 마찬가지 똑같이 닫을 수 있다고 해요. 요런 작은 것들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 시동 버튼을 길게 5초 동안 눌러보는 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다. 또 차문을 다 잠그고 주차장에 세우고 막 오는데 창문이 닫히지 않았을 경우에 잠금 버튼을 또 길게 눌러본다. 저도 당장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 버튼 길게 누르면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 알아봤습니다.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 중요한 관계들이 위태로워지는 순간들인데요.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불편한 감정이 들면 즉각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존심이라는 이 방어가 발동을 하는데요. 물론 자존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자존심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도 합니다. 중요한 건 쓸데없는 자존심과 또 건강한 자존심 이 차이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존심은 매우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자존심은 파괴적이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겪는 많은 상황 중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럴 때 언제일까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소개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흙 아니면 백으로 나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대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더 경직되고 이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전혀 득이 되지 않죠.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행동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원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설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올바른 근거가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고집을 버리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데도 자신의 의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요.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행동 전문가들은 도움을 요청하길 거부하는 것은 오만함 즉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맹목적인 고집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그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치러야 할 자존심의 대가의 가치가 없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무도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진짜 감정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나약함을 감추려 가면 뒤에 숨을 때인데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려고 자신이 이룬 것과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도 하고 불안전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할 거라는 걱정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이 본능은 진정성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린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이해받길 원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럴 기회를 뺏게 되는 셈이죠. 또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의 말다툼이 커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관계를 훼손하거나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존심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수치심에 기반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자존심이 지배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정당화하려는 이 인지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부풀리거나 타인의 업적을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존심이 오만함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건강한 자존심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또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불필요한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라고 하니까요.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은 나의 자신이다. 이 말이 가장 저는 와닿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달콤한 사이언스 중에서 개미에게 커피를 먹여봤더니 하는 기사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장은 다름 아닌 커피 전문점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밥 한 끼 먹어 했는데 요즘에는 언제 커피 한 잔 해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크고 작은 커피 매장들 정말 이렇게 눈만 돌리면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동물들도 커피 같은 이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면 사람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까 이런 점인데요. 독일의 동물학자 또 마음 뇌과학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은 개미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해충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기초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리기도 했고요. 아르헨티나 개미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이 방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성 미끼를 사용해서 방제하려는 시도는 많이 했지만 개미들이 미끼를 섭취하는 비율이 낮아서 효과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팀은 카페인이 꿀벌이나 땅벌의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점을 자관했죠. 개미가 미끼 위치를 학습하고 동료들을 그쪽으로 더 많이 이끌고 올 수 있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개미들이 독성 미끼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인지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연구팀은 개미들에게 다양한 농도의 카페인을 설탕물에 섞은 뒤에 투입하고 먹잇감이 있는 곳까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가를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먹잇감이 있는 곳까지 가는 다양한 경로를 설정해 놨는데요. 142마리의 개미를 4집단으로 나뉜 뒤 1집단에는 설탕물만 제공하고 2번째 집단에는 선연식물에서 발견되는 정도로 3번째 집단에는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정도 4번째 집단에는 벌의 반수 치사량에 해당하는 용량을 투여했습니다. 반수 치사량은 해당 용량을 투여했을 때 절반 이상이 죽는 양을 말한대요. 연구팀은 자동 추적 시스템으로 각 그룹의 개미들이 카페인을 투여받은 뒤에 얼마나 빨리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지 4번 반복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카페인이 없는 설탕물을 투여받은 개미들은 장애물을 빨리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반복 실험을 해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용량 카페인을 투여받은 개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저용량, 중간 용량의 카페인을 섭취한 개미들은 실험을 거듭할수록 장애물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저용량 투여받은 개미들은 처음 장애물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약 300초 걸렸지만 최종 실험에서 131초로 약 3분의 1로 그 속도가 줄어들었고요. 중간 용량 투여 개미들은 54초, 6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을 대폭 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후 개미들은 먹잇감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잇감까지 가는 다양한 경로 중 짧고 덜 복잡한 곳을 선택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개미들 미끼를 더 찾게 하고 또 페로몬 흔적을 더 많이 남겨서 동료 개미들이 더 빨리 찾도록 함으로써 개미들이 독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더 빨리 퍼뜨리도록 하는 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 개미에게 이런 실험까지 하시겠지만 또 이 해충 방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해충 방제에 이번 연구 결과를 아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에 비춰보면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커피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했다가 건강에 나쁘다고 했다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적당히 이용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새로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해물 8가지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해물은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최상의 식재료인데요. 다양한 비타민을 비롯해서 미네랄,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이런 영양뿐만이 아니라 맛도 좋으면서 영양까지 함께 채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산물을 자주 먹게 되면 대장암과 심장병 같은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해산물 중에서 유독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 건강 전문 헬스 매체가 건강에 좋은 해산물 8가지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8위 새우인데요. 새우는 높은 수준의 아스타잔틴을 포함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분홍빛을 보이죠.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활성은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보다 최대 500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새우는 비타민 B12, 셀레늄 아연,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요리와도 잘 어울려서 파스타나 샐러드, 또 곡물 볼 위에도 자주 얹어서 먹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연어가 올랐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연어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 중에 하나죠. 154g의 자연산 연어를 먹으면 칼륨, 비타민 B6, 셀레늄,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각각 21%, 85%, 131%, 196%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외에도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이 풍부한데요.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붉은색을 띄게 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로 세포를 보호하는 특성이 있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게 됩니다. 6위에는 굴이 올랐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스테미너 식품인 굴, 동서양을 막론하고 훌륭한 영양소와 또 독특한 풍미 덕분에 최고의 해산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식사 때마다 굴을 먹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굴에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셀레늄, 아연, 구리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100g의 굴을 먹게 되면 B12와 아연, 구리의 하루 필요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철분도 풍부해서 철결핍성이 있는 빈혈이 있는 사람들도 먹으면 좋습니다. 굴은 또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꼽힙니다. 다섯번째는 송어인데요. 고연량 저카로리 대표 식품인 이 송어는요.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고 깨끗한 1급수에서 서식하고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송어는 비타민 D를 다량 함유한 몇 안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구요. 체내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번째는 조개류인데요. 이 백합조개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강장작용이 뛰어난 타우린 성분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게 조개류입니다. 특유의 감칠맛이 있고 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영양만점의 식품이죠. 조개류에는 숙취해소 효능은 물론 잘 알려져 있구요. 그 밖에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3온스 약 85g에 익힌 조개를 먹게 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비타민 B12를 300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조개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도 풍부하구요. 3위는 청어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청어는 동맥 경화와 심장병 효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청어에는 정어리와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 지방산 외에도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B12 뿐만이 아니라 셀레늄, 요드, 칼슘, 철, 미네랄 같은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어는 나비나 카드늄, 순과 같은 독소 함유량이 낮아서 영양가는 높고 안전한 해산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비린 맛이 강해서 냄새에 약한 사람은 먹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등어인데요. 바다의 보리라고 불릴 만큼 고등어는 굉장히 흔하지만 전세계인이 인정하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B12와 셀레늄 같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구요. 이 B12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신경기능, 대사 및 DNA 합성에 필수적이죠. 셀레늄은 면역과 갑상선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구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등어는 영양가도 높지만 다른 생성보다 중금속, 수온을 덜 축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기에도 좋은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육류에 많은 포화지방산이 걱정될 때 고등어를 선택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1위는 정어리인데요. 정어리는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훌륭한 양식이 되어왔죠. 정어리가 플라크톤을 먹고 성장한 후에 고등어와 명태, 가다랑어, 방어, 상어, 육식성 어리뿐 아니라 물개와 고래같은 포유루나 바닷거부같은 파충류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먹이사슬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어리는 바다의 목초, 바다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정어리는 연어나 송어보다는 덜 인기가 있는 생선이지만 가장 영양가가 높은 해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몸집에 비해서 단백질, 철, 비타민 E, 셀레늄, 비타민 B12, 칼슘,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캔의 정어리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2는 343%나 셀레늄은 88%, 칼슘은 27%, 오메가3 지방산과 EPA와 DHA의 훌륭한 공급원이고요. 전문가들은 정어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메가3 보충제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영양이 듬뿍합니다. 정어리에는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타우린, 아미노산 같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만약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어리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다른 해산물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없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죠. 이 해산물은 영양소가 많지만 또 집에서 손질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꺼려하게 되는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양도 많고 건강에 좋은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런 건강한 해산물 요리로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해산물 8가지 그 순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예전에 달걀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된다. 아니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씻어서 넣어야 된다. 뭐 달걀 껍질에는 오염물질이 많다. 이런 것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법 알아봤습니다. 각종 야채를 씻어서 먹듯이 이 달걀도 세척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의문이 드시죠? 달걀 겉면에 묻은 이 이물질과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헹궈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조리 전에 흐르는 물에 달걀을 씻은 뒤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달걀은 물에 씻게 되면요. 오염물질에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달걀의 가장 바깥 부분에는 외부 세균으로부터 달걀을 보호하는 이 큐티클 층이 있는데요. 물에 씻으면 큐티클 층이 파괴돼서 세균 등 오염물질이 달걀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해요. 달걀 내부의 흰자와 노른자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가 심하게 지저분하다면 물로 씻기보다 깨끗하게 마른 행주로 살살 닦는 게 오히려 좋고요. 이후에 행주는 별도의 세탁이 필요하겠습니다. 달걀을 닦은 행주에는 살모넬라 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주가 싱크대나 조리 도구 등에 닦게 되면 교차 오염이 생기니까 식중독 발생을 위해서라면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손도 마찬가지겠죠. 달걀 껍질을 만지거나 이 달걀 물을 푼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달걀을 올바르게 보관하려면 달걀의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두고요. 비교적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둡니다. 달걀 껍질에서는 최소 7000개가 넘는 기공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 안팎으로 공기가 드나든다고 해요. 이 기공은 첨단부보다 둔단부에 많기 때문에 둔단부가 아래 위치하도록 두면 공기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세균 번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보면 냉장고 문쪽에 달걀람이 있는 경우 많잖아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달걀이 흔들리거나 알끈이 풀릴 수 있고요. 달걀의 내부 구조를 유지하는 이 알끈이 망가지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냉장고 입구보다는 적정 온도가 잘 유지되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신선도가 잘 유지된다면 한 106일 정도 즉 3달 정도 보관해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 이 달걀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하나 달걀 껍질이 이 손에 닿아도 괜찮은가 가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요. 씻으면 오히려 세균 노출의 위험이 높지만 또 손으로 만지거나 마른 행주로 닦돼 이 마른 행주는 별도의 세탁이 필요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